마법소녀 디나야 마법소녀 디나야 발걸음을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전능을 선택합니다. 탄력적으로 다행히 하는 거였다. 탄력은 그냥 포기하고싶다. 1,2,1,2,1,2,1,2,1,2,1,1,2,2,1,2,2,1,2,1,1,2,1,2,1,2,1,1,2,1,2,2,1,2,1,2,1,2,1,2,1,2,0. 첫 번째 발걸음을 appeared. 가능성이었습니다. 매지컬 퇴악설이야! 뛰어다녀봐! 모두 맞춰줄테니! 마법의 총알맛은 어땠어? 안녕? 나의 과녁들! 또 한 발로! 하하하하! 나의 승리야! 반짝거리는 기능으로 적의 시야를 차단하겠다 모두의 시체 위에서 나는 새로 태어날거야! 모두의 시체 위에서 나는 새로 태어날거야! Surah! 마침내,지능!